한 번 쓸거야 어? 으쥐이 신나 아쩌쩌쩌 지침대가 왜 이렇게 절까 어? 알쥐이 할머니 또 쓸까? 꾸꾸 꾸꾸 이제 나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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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아이고 너무 오네 쭈쭈쭈쭈 나와줘야 나와줘요 아침에도 이렇게 넘어왔다 뿅 자세가 불편해 이쁘라 아 예뻐 아 예뻐 귀여워 지우 맘마 먹을꺼야? 계란찜 해줄까? 아들이 제 계란찜 계란찜 다 하지? 어 다해 이제 다 먹어 계란찜 다 해 귀여워라 아이고 이뻐라 진짜 이쁘다 우와 잘한다 우리 지우 지우야 지우가 입으라 이런 거 나는 안 하네 지우가 들고 가는 거 봐 포근한가봐 채소한다니까 아니니까 이 캐릭터가 포근해 좋아해 지우가 입으라 이게 더 좋으니까 차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지유가 이걸 더 좋아해. 그래서 잘 때 덕구자잖아. 있었대. 양쪽에다 놓고 하려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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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도 어렸을 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불이 하나가 있었대. 애착이불이 있었다고. 이불을 들고 왔어? 이불을 들고 다닐 거야. 또. 우리 지유 이불. 앞을 보고 가야지 지유야. 앞을 보고 가야지. 앞을 보고 가야지. 앞을 보고 다녀야지. 앞을 보고 다녀야지. 앞을 보고 다녀야지. 앞을 보고 다녀야지. 잠시 가야지. 고마워. 더 어머니. 예뻐. 영양증. 인터뷰. 여러분도 만나는 랩으로 먹자. 베라. 저녁이 일을 하ahaha. 어 엄마 집을 좀 더 귀여워 죽겠어 아 토끼 지우야 토끼 걘 토끼야 지우야 걘 표벅 응 걘 사슴 어 우리 지우 눈코입 달린 애들이 좋지 과일 채소는 관심없고 발 조심해 어이구 조심 조심해 조심해